지난 22일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추가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김건희 무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너는 성열이하고 맞는다. 그분이 처음에 소개할 때도 너희들은 완전 반대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열이는 완전 여자다. 누가 그걸 그렇게 보겠어. 그런데 정말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인 거야.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완전 여자인 거야. 도사 얘기로 운을 띄운 김 씨는 통화하던 기자에게 자신이 직접 관상과 손금까지 봐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청와대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 윤 후보도 영적인 끼가 있다 등의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내 아는 도사 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아산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계속되는 김건희 무속 논란에 어제인 23일 김의겸 열린미주당 의원이 윤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 전모 씨와 김 씨가 오랜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에는 개막 행사에 참여한 건진법사와 그의 스승 해우스님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항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2015년 3월 있었던 VIP 개막식은 수십만 명이 관람한 초대형 전시 행사였다. 박영선 전 장관, 우윤근 전 의원 등 지금 여권 인사들도 참석했다며 김 의원은 의도적으로 무속인과의 오랜 친분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무속 논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15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마크로스코전인데 개막식에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서 해우, 권진 그리고 김건희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은 장면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쪽이 권진법사와 해우스님이 어떤 경로로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게 연합뉴스하고 공동주최를 했거든요. 연합뉴스가 이 사람들을 초청할 리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권진법사가 먼저 김건희 씨하고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해우스님을 김건희 씨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인 24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무속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비선실세 의혹입니다. 그가 법사인지 도사인지 중요치 않습니다. 계속된 김건희 무속 논란과 관련해 23일 국민의힘 측은 김 씨의 추가 사과에 대해 검토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 Süden